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고민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중재법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가짜뉴스를 보도하면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 이건데 하도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여당에 일단 한발 내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 이 소식을 듣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짜뉴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민정원 아닙니까? 이분은 가짜뉴스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대놓고 현수막까지 걸지 않았어요. 4,400만명 분 확보 이렇게 적어놨는데 확보했다라고 하는 백신은 어디로 갔는지 도통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보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정부가 체결했던 백신의 양은 3,600만명 분이었습니다. 나머지 천만명 분은 아직까지 계약이 진행 중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만명 분은 구매를 했던 것이 아니라 장바구니에다가 넣어놨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확보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언론중재법이 있었으면 바로 때려잡혔을 뿐 그 사람이 바로 고민정원입니다. 근데 더 웃겼던 게 뭐냐? 논란이 되니까 고민정원 측에서 내놨던 해명이에요. 일부 언론이 먼저 확보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인용한 것 뿐이다. 이게 고민정 측의 해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진짜 이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껏 제가 고민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이분이 행동하세요. 이분은 정치인인데 자기의 소신과 자기 철학이 없어요. 툭하면 누가 뭐랬더라 누가 저랬더라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옮겨 적는 거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앵무새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고민정 의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할 수 있는 최선치는 그저 다른 사람의 모방품, 모조품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가지고 따라하겠다라는 생각이 괜찮은 생각이라면 그나마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따라하겠다라는 생각도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 고민정 의원은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때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고민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존경하는 정치인,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남편 그리고 신연복 선생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일단 고민정 의원이 얘기하는 존경한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봐야 됩니다.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인 수준과 다르게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뭔가 다르게 썼을 수도 있어요. 고민정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존경한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생각과 이념을 따른다.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처럼 살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아바타처럼 살겠다. 이게 고민정 의원의 포부입니다. 남편을 존경한다라는 거에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영복 선생과 문재인 대통령 이 두 사람이 문제입니다. 신영복 선생의 아바타가 된다라는 건 일단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지은 책 이름이 더불어 숲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김일성 회고로 이름이 세기와 더불어예요. 묘하게 두 가지가 비슷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민주당은 또 더불어 민주당이죠. 최근에 국정원 원훈석을 신영복 채로 쓴다라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왜냐 신영복 선생이 간첩 전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복 선생은 1968년도 지하 조직인 통일혁명당의 주범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20년 동안이나 복역을 하다가 1988년도에 가서방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데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칭송을 받고 이처럼 존경을 받는다. 그 현상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국가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민정 의원이 존경한다라고 하니 아니 뭐 존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처럼 살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까? 고민정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반국가주의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다가 구속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고민정 씨가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국가주의적인 양심을 지금 존경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민정 의원이 존경한다라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냥 제가 봤었을 때 고민정 의원이 신영범 선생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범 선생을 존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존경한다? 이게 다예요. 애당초 자기가 선거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내가 대변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바타가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모차로 이분이 선거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로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래서 선거에 나온 것 같습니다. 선거 유세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이인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 후보를 당선시켜주시면 저와 민주당은 전 국민 10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 국민 100% 긴급재난금을 지원하는 거. 그거와 고민정 후보의 당선.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고민정원 한 사람을 위해서 전 국민을 지금 불모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인영이 뭐라고 합니까? 고 후보가 당선이 되면 광진 구민이 제일 기뻐하실 거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고민정원은 광진 구민들을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기쁘게 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 그게 고민정원인 겁니다. 참으로 근데 비극적이게도 광진 구민들이 오세훈 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민정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견된 참사가 벌어졌죠. 온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사건. 바로 윤미향 사태가 터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자기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히 윤미향 씨를 옹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윤미향 사태를 옹호하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피해자 할머니들조차도 친일로 몰아갔다. 그런 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15명 의원들은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운동을 폄하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윤미향 오늘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군데요? 바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아닙니까? 그런 할머니들을 갖다가 친일이다, 반인권이다, 반평화 세력이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하다하다가 이제는 피해자 할머니들조차도 친일 세력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자기 소신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심이 있으니까 감히 같은 당이라고 할지라도 윤미향 씨를 옹호하지는 못합니다. 비겁하지만 그나마 침묵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고민정 의원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당에 충성을 다할까? 어떻게 해야지 문재인 대통령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저런 지금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대권 도전 선언했죠.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나서서 조롱을 합니다. 자신에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상 속에 빠져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야권 후보가 대선 도전 선언하는데 그거를 왜 고민정 의원이 나서서 조롱을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대권 후보라고 한다면 경쟁 상대니까 그렇게 조롱한다고 해도 고민정 의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민정 의원이 전혀 조롱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오로지 딱 한 가지 자기를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다. 오세훈 후보가 대선 도전을 하는 거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소신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빈깡통입니다. 그런데 빈깡통이 더 요란한 법이죠. 재보궐선거에서 고민정 의원이 박연성 후보의 대변인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변인인지 무슨 연기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허구한 날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게 뭡니까?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길 가던 시민을 붙잡고 막 울고 있고 피곤하다 그래서 엎드려 자고 있고 이런 사진이나 올라옵니다. 결국에 그렇게 생쇼를 하다가 방연수 후보가 패배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고민정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체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아니 이분이 왜 또 갑자기 식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김경수 지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김 지사가 재수감이 됐다고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체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해가지고 고민정 의원이 저지릅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로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는 고민정 의원님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기한테 좀 맞는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정 의원님께 맞는 옷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 고고인 것이지 광진 구민을 대변하는 정치인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현실 속에다가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이 한 얘기, 그저 남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 그게 고민정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제 충고를 들으실지 말지는 고민정 의원의 자유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들으신다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고민정 의원이 엑스맨으로 열심히 활동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